요즘에 부동산시장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서울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또 그동안 집을 사지 않았던 분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서울이나 일부 입지 좋은 1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라든지 평촌, 과천 이런 쪽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상당히 불안 초조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출산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단히 시장에서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서울의 주택가격이 잡힐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입이 좋은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최근에 정책당국 측이라든지 여당 관계자가 얘기한 내용들을 하다가 계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희망사항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을 좀 열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최근에 이렇게 올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이라든지 일부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즉 아파트 가격이 왜 올랐느냐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중개업소 사무실에 있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는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과속되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매물 품귀 현상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작년 8.2 대책을 기점으로 자 금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애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다주택자라든지 그러자면 분양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리미리 다 입장 정리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이 축소된 첫 번째 원인인 양도수의 중과가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엔 주거복지로드도 그렇고 8.2 대책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지금 현재 한 33만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럼 주택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보통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 정도 매도가 안 되죠. 의무 임대기간이라든지 의무 보유기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등록된 매물이 일반 중계업소에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고 싶어도 못 팔게끔 법으로 금지시켜놓은 게 있죠. 자, 그게 바로 재건축 조합원치 양도금지라든지요. 그 다음에 입주권 전매자이라든지 분야권 전매자. 그래서 어떤 팔고 싶어도 못 팔게끔 막아놨습니다. 크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중계업소에 매물 자체가 없는 이런 품귀 현상이 있으면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매물이 한두 개 나오면 그게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진풍경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 불균형이 더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실제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더더욱이 낮죠. 또한 서울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아파트가 20년이 노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런 노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새 아파트가 가격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멸실주택이 많아지고 있죠.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죠. 특히 작년 연말까지 재건축 초과의 환수 피해가기 위해서 사업 속도를 많이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멸실주택 증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고 또한 매물 품귀 현상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이런 원인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어떤 정부에 있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일부 발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주택자나, 그렇지만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왔었죠. 또한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해서 좀 축소해야 된다 하는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서울시하고 관련된 얘기죠. 용산이나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하다가 잠시 보류하겠다. 박원순 씨한테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서울 도시재생사업도 반부간 보류하겠다. 자, 또한 기준시가라든지 공시지가 같은 것을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 현재 한 60 내지 한 70%인데 이렇게 되면 보유세 인상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공급정책에 의해서는 기존에 한 30곳에 지정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번에 다시 추가로 14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 여당 대표께서는 공급 확충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계속 신문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희망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관련된 거죠. 자, 세금 관련된 거, 세제 개편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보유세는 올리는 건 맞습니다. OECD 수준까지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세만큼은 완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중부세 같은 경우는 올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파급 효과가 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문제 같은 경우는 차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래세는 대법 완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중개업소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중과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세제 방향인 큰 틀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런 큰 틀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 확충입니다. 공급 확충인데 무조건 어떤 숫자만의 확충이 아니라 적재, 적소에 있어서의 어떤 양질의 공급량을 늘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전제의 사항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서울의 그린벨트도 일정 부분 해제한 후에 택지로서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서울의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도심에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있어서 용적률에 대해서 다소 완화를 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멸실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수급 불균형이 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시기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대출 문제죠.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규제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행 규제 당분간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건수 축소라든지 한도 축소, DSR 적용,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 기조대로 당분간은 유지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행처럼 인센티브 제공은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전월세 상환제 효과도 늘 수가 있고 일정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주거권, 행복 휴거권도 고려를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간 5% 상승 제한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한테 8년간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단 한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80%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대출 한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서울 같으면 40%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그런 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골격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대출 한도만큼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희망상을 전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하는 요소를 따질 때 우리가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곡선이 있는데 이 수요곡선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샬이 주장한 수요곡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왈라스가 주장한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수요곡선입니다만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즉, 왈라스가 말한 수요곡선 같은 경우는요. 가격의 높낮이가 가격의 수준이 물량을 결정하는 이런 수요곡선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산품에 해당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즉시 문제가 됐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탄력성이 강조된 수요곡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왈라스의 수요곡선이고요. 알프레드 마샬이 주장한 수요곡선은 물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물량이. 즉, 물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활필수제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고 시간이 필요한 비탄력적인 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아파트 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물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곡선에 해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량 증가 없이는 가격 안정 없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께서는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자 해서 오늘 말씀 좀 드렸습니다.